여러분 안녕하세요 뽀뽀입니다 요즘에 우리 강아지 수술 받아 잖아요 탈장 수술도 하고 중성화 수술도 했어요 그때는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중성화 수술 과정을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꾸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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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단어 많이 나왔어요 심지어 강아지 꾸추 까지도 그려줬어요 자세하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웃겨요 꾸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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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국 사람들이 또 꾸추 저런 이런 귀여운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꾸추 중국어를 얘기하면 샤오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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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오는 작은 소는 뜻이에요 디디는 남 동세에요 그죠? 샤오디디라고 불러요 샤오디디 아니면 랏어 랏어 두째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남자 굴리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칭하는 친구에게는 이 단어 쓰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단어는 대부분 다 욕기에요 욕 저는 욕 절대 안 가려줘요 그래서 여러분은 샤오디디하고 랏어 이 귀여운 단어를 쓰시면 돼요 이어서 여자분도 샤오메이메 매이메는 요 동세는 뜻이에요 그 부위를 부를 수 있어요 샤오디디 샤오메이메 이해했어요? 이 영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lives met 좀 해주세요